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참 힘들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결 내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조금 전입니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런 칼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인은 임미리 교수의 칼럼입니다.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그것을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이 5대4로 선거법 위반을 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도 다루었고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 이런 칼럼을. 아니 지식인이 지극히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칼럼에 투표자들이 그런 투표 의사가 왜곡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칼럼을 이렇게 썼다고 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현재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5대4입니다. 완전히 그냥 편향된 그런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나가면서 대못을 치고 나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20년도 총선 전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 참여 권유라면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에 판단이 나왔다.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임미리 교수가 헌법재판소에 아마 의견을 구한 모양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와 시기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칼럼 개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물론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5대4도 어떻게 이 정도의 칼럼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기가 찬 거죠. 헌법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 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소수 의견이 네 분이 계셨지만 5대4지만 참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자세히 알아보는다. 자세히 알아보자. 자세히 알아보자. 감사합니다.